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경실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하늘 잠깐 비출까요? 하늘 야 이렇게 먼지 꾸렸고요 난리입니다 유세먼지 때문에 소녀야! 자 요럴 땐 놀 곳이 없습니까? 우리 고민이시잖아요 자 오늘 제가 온 곳이 어디냐면 자 배경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슬라잉 스테이션 뭐 하느냐? 아 서슬라이! 아 서슬라이! 사전 동의사입니다. 보이시죠? 여기에 권리를 포기합니다. 이야 살벌합니다. 이런 거를 다 작성을 하고요 미성년자 있죠? 우리 아기들 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체험해요 여기는 보호자 동의사 보유자가 동의를 해야지 이럴 수 있다 보시고요 네 옷을 이렇게 싹 갈아입고 나왔습니다. 이게 사실 수트인데 이게 키에 맞춰가지고 나옵니다. 제가 입은 게 지금 미드입니다. 그리고 오늘 체험하게 될 프로그램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체험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5만원대 하고 있고요 하늘을 나는 시간 요게 2분 정도예요 2분? 2분에 5만원은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마늘들이 있으실 텐데 1시간짜리 코스가 있습니다. 1시간짜리 코스는요 놀라지 마십시오. 이게 자그마치 백만원! 백만원짜리 백만원짜리도 있고요.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면 안 되죠. 경영에서는 오늘 그래서 가볍게 2분짜리 체험형으로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후상에 있으신 분은 불전, 미림, 담당 마시고 발목에 힘을 풀어서 그냥 팔 뻗어서 호흡 발목에 힘을 풀어서 그리고 우리가 차고라? 아사스웰! 빨리 빨리 대리운전 빨리 빨리 대리운전 아사스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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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스월! 아사스웰! 아사크롬! 아사스웰! 사장님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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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더 찍으시죠 엔딩 엔딩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드디어 틀려간 스카이다임 체험을 했습니다 아 원래 제가 그 카왈로에서 번지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코치들이 한 말 있어요 once is enough 한방이 그냥 끝이다 네 요거요 once is enough 아 다음번 더 좋은 영상 찾으세요 고맙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나면 요렇게 정말로 스카이다임을 한 것처럼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흰 입수 내추럴 이게 뭡니까 뉴트럴 뉴트럴 포지션 네 요걸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화이팅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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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구구구구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